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생 태도다. 하지만 혼자만 자랑하고 주위 환경을 무시하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옛부터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감추라. 라고 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소인의 질투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대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재산인 영리함에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다. 아처만은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담은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평소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이다. 묵자는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서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말은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덕목이다. 그러나 묵자는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큰 강을 이루었다는 말로 겸허한 태도를 가지라는 깨우침을 주고 있다. 오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성실한 태도다. 세상은 크고 넓어서 온갖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아무리 힘이 세고 영리하다 해도 우주 속의 한 점 먼지일 뿐이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논쟁이 시작되면 쌍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뿐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휘가 났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소인에게 맞서는 기술과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 두 가지로 나누었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평생의 삶을 방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묵자는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묵가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생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나 공자 사망 전후에 태어났고 맹자가 활동하기 전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묵자의 사상은 처음에는 유교의 근반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교가 기득권의 권력을 인정한 데에서 그는 크게 실망했고 유가의 단점을 개선하고 백성 중심의 학문을 새로 창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가의 시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은 묵자의 인간관계 7개명입니다. 무려 2000년 전 내용이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점이 많습니다. 그는 타인과 순탄하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을 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특히 더 와닿았습니다. 과거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재능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 왔지만 묵자의 말을 듣고 돌아보니 재능을 숨기지 못했던 제 행동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에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묵자의 말처럼 자신의 재능도 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인간관계 7개명을 삶에 잘 적용하셔서 타인을 현명하게 대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라. 묵자